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면에서 나오셨지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움직이실 건지 움직이지는 못하실 것 같아 다시는 제기한다는 소리는 못 나와 왜냐하면 벌써 다 눌러놨어 나올 때 뭔가는 서로 간에 조약이 있어 이분은 나와서 움직이지는 못해 어쨌든 이게 텔레비전 똑같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 같아 나온 이유가 뭐예요 나온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윤석열 대표를 지지를 어쨌든 누르려고 했었어 그래서 이제 뭔가는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내가 보면 어쨌든 민주당에서 움직여서 해줄 수 있는 게 거기 있기 때문에 해놔야지 자기도 뒤가 힘드니까 또 캘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어쨌든 사면해 주신 것 같아 그리고 이유가 다 보면 드라마 이유야 몸이 안 좋다 보면 뭐 지병이 많다 뭐하다 근데 그게 보면 다 텔레비전 나오는 것 같아 보면 별 이유가 없어 그리고 제가 보면 감옥에 있는 시간 뭐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 아프시긴 하셨겠지만 그거를 과정인 거 같아 과정 그게 다 하나의 과정 나온 거는 축하드리지만 이제 힘은 못 쓰실 거 같아 정권 때도 그랬고 올려놨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해놓은 게 별로 없으셔 그래서 나오셔도 자기 힘이 없어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힘은 있는 것 같은데 서로 간에 모르겠어 지금 나왔어도 사람들이 지금 계속 볼 거란 말이야 저분이 진짜 아파서 나온 건지 뭐 해서 나온 건지 또 그러면 잘못하면 또 드러나기 때문에 한 번을 또 들 거란 말이야 들 건데 그러지 않으려면 조용히 계셔야지 정치 인생 끝났다 그렇지 이제 못 하시지 그렇지 이제 못 하시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못 하시지 감사합니다.